왜 다 줘! 넌 많이 먹었잖아. 뭔 소리야! 어때? 별래? 다푸아즈. 엄마 줘야지. 하나 둘 셋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베시킨나미스. 이게 뭐지? 디저트. 베시킨나미스 디저트. 아이스 다푸아즈 샌드.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롤 초콜릿. 보여줘야지. 이걸 꼭 찍고 싶었어, 딸? 이걸 먹어보겠습니다. 먹어요. 이건 무슨 맛? 초코맛. 아니 카라멜맛. 카라멜맛. 이거는 무슨 맛? 딸기맛. 이거는? 초콜릿. 이거는? 바닐라. 이거는? 바닐라. 자, 이 중에 다 뜯지 말고 오빠도 줘야 되니까. 뭐 먹을까? 이거 한 번 먹어볼게요. 아이스크림은 바닐라. 바닐라. 가까이 보여줘야지. 이거 얼마면 돼? 1500원. 이거 안 해? 어. 어떠지? 먹어볼게요. 먹어봐. 아이스크림. 자, 여기다 대고 먹어볼까? 여기를 보고 얘기해. 저기를 보고 얘기하지. 아빠 한입 줘 봐. 아빠도 먹어보게. 이거 맛있어요. 먹어봐. 아이스크림. 아이스크림. 아이스크림 되게 달다. 그렇지? 많이 단편이야. 근데. 특이한 걸 잘 모르겠는데? 뭐 많이 부드럽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? 어때? 바삭바삭하고 바삭바삭. 과자는 바삭바삭한데 아이스크림은 그렇게 크게 뭐 별 다를 게 없는 것 같아. 다 벌써 다 먹었어? 아빠가 크게 먹었잖아. 뭘 내가 크게 먹어. 먹자. 한입 더 줘. 나 다 먹어. 요즘에 아이스크림하고 아메리카노하고 같이 먹는. 이번엔. 먹고 있어요. 아이스크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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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볼까? 먹어볼까? 짜잔. 짜잔. 아니야. 끝까지 다 뜯어야지. 어머. 엄청 조그매. 어머. 그게 뭐야? 아이스크림. 다코아즈. 얘가 이게 마카롱 같은 거네? 빵이야. 빵이야? 이거 녹차도 있었는데 내가 먹었어. 먹어볼까? 응. 먹어봐. 어때? 음. 빵을 잘 자래. 약간 빵이 편적이야. 그치? 이거는 쫀득쫀득하면서 부드러운 빵이라고. 처음에는 맛을 잘 모르는데 입안에 섞이니까 딸기맛이 올라오네. 나도 나도. 그건 얼마야? 음. 안 좋아. 이건. 오 다 먹었어 또. 응. 내가 하나 들은 거야? 아 너무 비싸다. 어때? 카메라 보고 얘기를 해봐. 맛있어. 시원당. 아쉬운 점은 금방 없어진다는 것 같아. 양이 너무 적다. 네. 이건 얼마라고? 묻지마. 얼만데? 3천원? 봤어 아들? 아니야. 얼마야. 얼마야? 더. 아 5천원 나 봤어. 야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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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만데 빨리 말해. 빨리 말해봐. 빨리 말해봐. 3천 3백원이야. 안돼 5천원이야. 말도 안 돼. 이게 3천 3백원이야? 와. 이거 4개 해가지고 13천 2백원이야. 이거 왜 산 거야 이거? 한번 먹어볼까 봐. 먹어볼까 봐. 초코. 초코넛. 내꺼야. 오빠. 자 이거 하나 줄게. 먹어볼게. 오케이. 사장님. 너무 비싸. 너무 비싸. 근데. 아이스크. 금방 없어졌네. 아이스크. 아이스크. 초코. 과자 뭐해. 이거는. 줘봐. 어. 어. 초에 묻었어. 야. 이거 맛있다. 나도 줘봐. 맛있어 하드? 너 왜 맨날 카메라 뒤에서 얘기해. 어 떴었어. 나도 줘봐. 나. 난 먹어볼까. 뭐가 대박나. 엄청나. 너무 맛있어. 사장님한테 맛있다 오빠. 솔직히 맛있긴 한데. 근데 바일라보다 초코가 더 맛있는 것 같아. 그래. 그래. 아 그러네. 초코가 더 맛있다. 우리 카라멜으로 했나보다. 아빠님 먹어볼게. 비싸가지고. 진짜 크게 먹었다. 롤보다는 다쿠아즈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끝맛에 배 담당으로 올라오고. 롤은 그냥 과자하고 먹는. 과자하고 아이스크만 먹는 기분인데. 다쿠아즈는. 응. 끝맛이 좀 많이 영혼이 나는 것 같아. 나 혼자 다 먹을래. 응. 이렇게 먹는데. 손으로 먹는 게 아니었네. 이렇게 먹는 거는. 이렇게 먹는 거는. 이렇게. 이렇게. 아니 나는.. 뭐야? 사람은 한 번밖에 안 먹었는데 다 먹었고 딸? 몰래 몰래? 뭐 엄마? 너 먹으려고 찍는다고 했지 다 부어주는 딸이가 더 맛있는 것 같아 빵이 솜사탕 맛이야 녹차도 맛있어 자 이제 오빠한테 줘보자 잠깐 나 안 먹어 아니 오빠한테 빨리 한 번 줘 카메라 뒤에 있는 오빠 먹어봐 자 너 바닐라 안 먹었잖아 이것도 더 먹을게 왜 다 줘? 너 많이 먹었잖아 뭔 소리야? 어때? 왜? 별로야? 다크와즈 안 마셔야지 안아 나는 롤보다는 다크와즈 롤은 그냥 그래 그래 가격에 비해 너무 비싼 것 같다 롤은 맛에 비해서는 롤은 아닌 것 같아 다크와즈는 먹으면 하지만 그래도 3,300원 너무 오버인 것 같아 음 아닌가? 마카롱이 얼마야 하나에? 마카롱도 하나에 3,000원을 좋아해서 먹으면 좋지 않겠어 근데 마카롱 아니야? 베스트캐라프스에 마카롱 있어? 어 마카롱 아 있어 내 생각에는 마카롱급이라고 생각하면 커피에 다크와즈가 맛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아빠랑 엄마는 커피를 여기요 커피랑 먹으니까 단맛이 켜는 거 좋네 응 원래 그렇게도 팔았어 다크와즈 플러스 아메리카니 응 그래서 행사를 했었어 나는 그래서 이것도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? 먹고 싶어 아빠는 절대 다시 사지 않을 거야 난 내 돈으로 살 거야 너무 비싸잖아 초콜로 5,500원짜리 자 보면은 지금까지 베스트캐라프스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다크와즈랑 무슨 룸? 아이스크림 룸 네